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목탁소리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 비공개 다 되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TV에서든 아니면 일요법회에서든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보내온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평소에는 조금씩 명상을 하다가 가끔씩 스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괴로울 것이 없다는 것도 정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스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3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파일럿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상담가가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졸업하고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 졸업하고 의무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2살까지는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심리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바로 실전에 뛰어들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회사에 취업하여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 회사에는 30살이 넘어가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축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둘 다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직관적으로 둘 다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께서는 공군사관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면서 심리상담가이자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공군사관학교에 미련이 남고 왠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군사관학교에 가게 된다면 두 번째 길에 미련이 남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 딱 결정해 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만이 아니죠.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또 어떤 과를 가야 할까 두 가지 길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10대 젊은 친구들만 해당되는 고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의 어떤 중대한, 중차대한 어떤 결정의 순간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좀 주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심각함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이 결정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아주 중차대한 내 인생에선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결정을 내릴 때 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더 지혜롭고 더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 미래에 나에게 정해진 길이 있을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거나 저 길로 가는 어떤 정해진 길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나는 아직 어리석어서 몰라. 모르는 건 모르지만 아마 점을 보시는 분들이시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친구라서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스님에게 딱 결정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죄로운 거죠. 이금만 해도.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스님 제가 이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 어르신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임금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았죠. 지금 사업가 중에도 그런 사람 많다래죠. 임금들 중에도 딱 자신이 믿는 점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물어본단 말이죠. 사업가 분들 중에도 의외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서 자기가 딱 믿고 의지하는 어떤 분에게 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실제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마다의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잖아요. 자기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의지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의지해서 의전 쪽으로 대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나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좀 주도적이지 못하달까? 좀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어딘가 의지해서 거기서 내려준 답변대로 할 만큼의 어떤 힘밖에 아직 없을 때는 내 내면에서 뭔가 이게 너무 큰 것이라 내가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의식이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 그 결정이 성공할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결정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게 100%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래가 이 길로 가면 나는 틀렸을 것이고 저 길로 가는 게 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할 만한 내 미래에 결정된 어떤 미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나는 답을 몰라 라고 느낀단 말이죠. 내 미래가 이거다 아니면 이것 중에 나는 모르지만 어떤 한 길이 정해진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운명론이고 숙명론인과 가깝죠.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져서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런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내가 가는, 내가 결정한 것이 진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든 삶이 바로 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믿지 못해요. 나를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바깥에 있는 저 스님은 저 전보시는 분은 저 무당분은 아니면 저 종교인은 아니면 저 도인은 저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런데 나는 몰라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이 아무리 부처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리석고 무지목매한 중생이 아니라 내 근본은 내 본질은 이미 완전한 부처이고 완전한 진리이고 진실이고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실상이고 진실이에요. 깨닫고 나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을 때 대본의 결정을 내리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분일까요?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두 가지 결정이 눈앞에 있으면 바로 하나를 딱 결정지어서 늘 속 편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게 다를까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 법을 진리를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어느 길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인지를 결정 내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되는구나 그건 알 수가 없구나 알 수 없음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정해진 진실이라는 결정지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정해진 결론이 없다면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내가 걷는 길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난다면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하죠.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렇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결론 내리면서 끊임없는 취사간택을 하면서 살다가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하면서 취사간택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더라가 아니라 원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길도 다 진실의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더 열심히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래야 한다거나 저래야 한다 혹은 반드시 어떤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한다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닌데요 스님 저는 매순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결정하고 된장찌개 먹을지 빵으로 때울지를 늘 결정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2년 따라 저절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느끼한 걸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느끼하지 않은 게 땡겨요. 또 너무 매콤한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럼 매콤하지 않은 게 몸에서 저절로 요청을 해요. 나는 매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살아요. 식당 가면 여러분 뭐 먹을까 이러면 신기하게 매일매일 식당을 가더라도 매일매일 다른 식당을 가고 다른 메뉴를 고르잖아요. 내가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정답입니까? 그때 짬뽕을 먹고 싶은 거죠. 그때 인연이. 그리고 내일은 다른 게 먹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가 내린 자유지라고 생각해요. 인연 따라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느냐 인연 따라서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이 조화되어가지고 그것이 저절로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 음식이 몸에 너무 안 좋다더라. 특히나 너 같은 경우 이런 몸이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연 따라 그 인연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 인연이 그런 말을 들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중요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더 많이 믿겠죠. 그런데 똑같이 말을 들었지만 옆에 사람은 이 사람 말 믿을 수 있어?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을 실천을 안 하겠죠. 그것도 인연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나면 나는 평소에 이 음식을 좋아했는데 그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연 따라 그 말을 그 말을 인연 따라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에 안 맞아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자유의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라는 어디에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기 머무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정답이다거나 저것이 정답이라고 내가 견해를 가지고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취사 간택하는 거잖습니까? 진리랄 게 없는 것이 진리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은 진리랄 정해진 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진리라고 할 만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무상정등정각이고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이 세상이 온전히 텅 비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좀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결정적인 내가 A나 B 중에 어느 걸 더 정답이 있을 거야 이러는데 또 그 정답을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잘 알 거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에게 처한 인연은 내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완벽 완전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머리는 몰라요. 머리는 계속 생각으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헤아림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친구처럼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생각을 믿지 않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이 인연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주 재미있는 표정으로 왜 재미있을까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내일이라는 집착이 생기게 되면 내일 내 미래가 달린 일이잖아요.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져요. 모든 것은 심각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벌어져요.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져요. 정확히 필요한 때 정확히 필요한 인연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속 편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걸 하지만 마음이 쉬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쉬죠. 고집하는 게 없으니까요. 왜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삶을 믿으니까 삶이라는 이 진실을 믿으니까 눈앞의 이 진실을 믿으니까 생각을 믿지 않아요. 정답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 편한 거예요. 뭘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재미있게 보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이 아상이라는 이 자아라고 한 이름 부른 이 캐릭터가 이 이름 내가 석자 이름 붙였던 이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고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심각성이 없으면요. 마음이 좀 쉬게 돼 생각이 쉬게 되죠. 생각이 쉬게 됐을 때 진짜 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믿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답을 알려줄 거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의 인연이죠.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구할 땐 구해도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결정을 다 맡길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내가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한 상황 속에서도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움 있잖아요.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이 혼란스러움 그것을 못 견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답을 빨리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답이란 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확정적인 걸 원하고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그걸 빨리 결정 내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빨리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게 인연 따라 또 바뀔 수 있어요. 내 인연이 그게 아니었으면 저절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면 된다니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A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볍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 저절로 인연이 나를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그러면 내가 곧장 B라는 길로 가서 그 길을 했으면 더 많이 성공했을 건데 A라는 길로 갔다가 그게 잘못됐구나 싶어서 다시 B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저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이 길로 갔었다라는 게 내가 시간을 허비한 것이고 내가 실패한 것이고 그 자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한 길로 태어나자마자 한 길로 그 성공의 길로 쭉 바로 갔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부족한 것도 많을 거예요. 이 길도 갔다 저길도 갔다 아 이게 아니구나 돌아가기도 하고 아 이것도 아니구나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항상 안정적인 길로만 이렇게 가는 게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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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바가 없어요. 늘 발밑이에요. 늘 진실의 진리에 발딛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실수했어 실패했어 그때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조금 사람들이 오할까 봐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새겨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렸던 모든 결정들은 심지어 그것이 조금 실수였다고 느끼거나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진 거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인연으로서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의식 수준이었고 내 집착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내 어리석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 당신 그것이 옳았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궤적들은 전부다 그것으로서 진실입니다. 내가 해석하고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틀린 결정이라는 것은 근원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그 틀린 결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게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은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깨닫기 위해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의 소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 좌절, 절망, 실수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아픔과 괴로움, 절망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런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수확하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지구별 인간계의 특징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저마다 과거에 실수했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절망했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평생 후회한다고 느끼지만 그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명강사 강사분들 강의하는 분들 인문학 강의하는 분들 마음치유 강의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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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승승장구 했다고 하던가요? 인생이 어느 시기에 너무 큰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버는 얘기 강의를 할 때도 대부분 다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승승장구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엄청난 실수 엄청난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회사에 돈을 몇억 몇백억 몇십억을 날리거나 그러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죠 수많은 발명가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실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낭비하거나 이런 발명 발견들도 얼마나 무수히 많았겠어요 그 실수가 백번이 있고 나서 한 번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실수가 그 잘못된 결정이 진짜 잘못된 결정이었냐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걸 통해 사회는 나아가고 진보하고 세상은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생각으로 실수라고 이름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해석하고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스님, 스님 말은 내가 한 말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어떤 방식과 너무 다른데요 세상에는 좋은 결정이 있고 나쁜 결정이 있고 그 중에 좋은 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게 인생인데 스님은 왜 거기에 정면 위배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정면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도몽상 뒤집혀져 있다니까요 뒤집혀져 있는 전도몽상을 가지고 생각을 믿으니까 생각에는 옳고 그른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법에는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부처 중생도 없어요 게임을 만든 사람이 내가 이 게임을 다 만들었어요 게임 속에 있는 적과 아군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면 자기도 그 중에 캐릭터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선택해서 그 게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임 속에서 아군을 막 늘리고 적군과 싸우는 전쟁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을 막 죽인단 말이죠 그 게임 속에서 근데 그 적들이 진짜 적입니까? 게임하는 동안은 적이라고 느끼면서 죽이겠지만 적도 내가 만들었잖아요 아군도 내가 만들었잖아요 전차도 내가 만들고 총도 내가 만들고 대포도 내가 만들고 게임 세계 전체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게임 세계 전체가 나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어젯밤 꿈 속에 등장인물 주인공이 난 줄 알듯이 이 캐릭터 하나가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인구 전체가요 인간들의 인구 70억 인구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바람, 구름, 하늘, 자연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유의법들이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에 의지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일체의 심주의 도리에요 화음경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화가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그릴 수 있듯이 누가 화가입니까? 마음이 화가거든요 이 마음, 법, 진리, 불성, 자성, 열반, 해탈 이게 마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 참마음이 이 벌레 면목이, 불성, 자성이, 이 본바탕이 이것이 이 삼라만상 전체를 지금 한통웅 속으로 대기대용으로서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 마음짜리가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이 몸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어떤 실수 실패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아주 조화롭게 인연이 생하고 사라지는 데는 아무 뜻이 없다니까요 선악이 없다니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게요 우리는 사자는 뛰어가가지고 사슴을 잡아먹는 노력을 하니 무식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좀 고귀하게 고상하게 지폐 들고 가가지고 카드 들고 가서 마트에서 고상하게 이거 주세요 하고 좋은 부위로 주세요 이렇게 사가지고 팩에 담긴 거 사가지고 이렇게 꺼먹으면은 이거 죄가 아닌가요? 이것도 죄라고 한다면 전부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게요 선악이라는 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성공 실패라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반드시 내가 좋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분별망상입니다 그런 좋은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망상이 만들어낸 분별망상이죠 사실은 진실은 이 세상은 있는 이대로의 이 혼란스러움 이 불확실함 이 혼돈 아노미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순간도 확정적인 확실한 그런 인생을 만날 수 없어요 혼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혼란이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스님 막상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을 좀 쉬면 돼요 생각을 믿게 되면 생각으로 어떻게든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느끼는데 빨리 결정 내릴 필요 없습니다 결정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저절로 결정 내려집니다 인생이 아무리 중체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중요한 일과 가벼운 일이 없어요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볶음밥 먹을지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결정은 내가 그 비중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그 비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가지고 그 답을 알 수 있으면 머리로 굴려도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 백명 천명 찾아갈수록 더 확실한 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머리로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훌륭한 결정을 항상 내리던가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믿지 못하고 바깥을 향해 쫓아다니기만 하느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자기를 믿지 못하느냐 자기가 부처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완전한 진실을 자기 속에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모든 결정이 다 옳았다면 그리고 설사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걸 통해 반성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이 나타난 이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삶은 아름답고 모든 결정은 그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내리면 내가 내렸을 때 어떤 결정이든 턱 내맡기고 내리면 돼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을 생각으로 내리지 말고 탁 맡겨놓으세요 그냥 생각 이전으로 생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탁 내려놔란 말이에요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일 때 생각으로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런 게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생각을 해서 답이 딱 나올 것 같고 그 답을 났더니 가슴도 머리만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완벽하게 느껴지니까 가슴도 맞아 이렇게 흔연이 되는 건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그것대로 하면 돼요 2년 따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 1년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묻고 다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머리는 답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편으로 얘기했지만 머리보다는 가슴을 믿고 가슴에 믿고 따르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죠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쉬라는 얘기고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내맡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본래 부처라고 했죠 사람은 이대로가 본래 부처다 나의 본래 부처의 성품 이 본 바탕자리 이 자리가 완전하게 있을 뿐 아니라 스님 그거는 깨달은 사람들 얘기고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부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교적 믿음이 완전히 내맡겨버리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귀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부처가 듣고 있으면 자기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들어요 딴 생각하면 못 듣잖아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을 땐 항상 들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 아니면 우리는 삶을 한 시간도 한 틈도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생생한 사실이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고요 이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 있음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는 생명이에요 나라는 존재예요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내가 진실이 아니라고 부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는 부처가 아니라서 아직은 힘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남들을 믿고 자기를 안 믿느냐는 말이죠 남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생각을 믿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생각을 믿어서 생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조금 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공부를 해야죠 머리를 써야죠 그리고 내가 모르면 법적인 걸 모르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머리 쓰고 공부하는 건 다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무리 머리로 답이 안 나올 때 혹은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답을 알지 못할 때 혹은 이 친구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 똑같아요 이 친구랑 우리가 마음이 공군상관학교를 가고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상담 사업을 하고 싶어요 또 상담 사업을 하려니까 그래도 이것도 가고 싶어요 어떤 것이 정답이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심각함을 내려놓으세요 심각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막 구릴 때 심각해지거든요 그냥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저절로 답이 내려진다니까요 인연이 주변 인연이 답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스님 믿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을 답을 못 내렸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한 달 동안 머리를 썼는데 답을 못 내렸으면 그럼 이제는 좀 쉬세요 쉬고 그 답 내리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쌈박한 수행 방법 좋은 기법 없을까요? 없는데 굳이 기법을 부탁을 하신다면 쉬라는 거야 지금까지 머리 맛있었으니까 머리를 쉬게 하고 그래서 명상을 좀 하세요 아니면 좀 산책을 좀 하세요 고요히 이제 생각 좀 내려놓고 우리가 연불하세요 독경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할 때 수능 100일 기도 준비를 하면서 100일 기도 하면은 수능 무조건 붙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대학 붙어야 돼 저 대학 붙어야 되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 생각을 기도할 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죠 생각을 다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라니에만 집중하거나 독경에만 집중하거나 연불에만 집중하거나 절에만 집중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잠시 생각이 쉬게 돼요 그러면서 고요해져요 연불을 반복하든 진언을 반복하든 하다 보면 생각이 좀 쉬게 돼요 이게 싸마타 지관할 때 지혜수행이라 그래요 그렇게 잠시 쉬게 되는 어떤 그래서 명상을 해도 좀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막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요 야튼 잠에 있다가 문득 깨어났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거나 어떤 명상 상태 있을 때 혹은 산책을 가면서 잠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럴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제가 20대 때 10대 때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이 친구와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요 야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까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걸 너무 내리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버려 둬요 답이 안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둬요 허용해요 그 혼란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럼 그냥 쉬고 있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위해 정보를 찾아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한 결정 같으면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죠 그냥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냥 내버려 둬요 납둡니다 왜? 나 자신을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믿고 맡겨버리니까 명상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그럼 그때 가서 결정이 내려져요 왜? 왜 내려질까요?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그러면 저절로 내려진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다가올 때쯤 되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이게 어느 한쪽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때 되면 어차피 생각으로도 안 되는 거 뭐 안 그래요? 그래서 타로 보는 사람들 뭐 이래 정보는 사람들 뭐 합니까? 그냥 앞뒤 하는 그냥 던져가지고 동전 던져서 앞 나오면은 하고 뒤나오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 타로 자기가 뽑아가지고 아 뭐 좋은 카드 나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나쁜 카드 나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과학입니까? 그거 과학입니까? 무슨 뭐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흘려서 그 중에 뭐 하나 잡아가지고 결론 내준다 이거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어차피 답 없으면 어차피 인연 따라간다 무엇을 결정해도 인연 따라간다 동전 한번 던져보자 어차피 결론 안 난다면 이게 되게 비과학적일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가볍게 결정을 내려도 좋습니다 왜? 자기가 내린 결정 그게 부처님이 내린 결정이에요 자기가 내린 결정을 그냥 턱 맡기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신뢰하십시오 믿고 맡기세요 딴 사람에게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부처를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몬 페를 보내드립니다 에밀레몬 페를 보내드립니다 핑크를 또 받으십시오 에밀레몬 페를 식당하ими 기업으로 날씨에 시작하십시오 영향을 받아냈다